아름답게 곱게 나이 들고 늙어가는 33가지 방법입니다. 1. 누워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2. 병을 두려워 말라. 일병장 속 무병담명이라는 말도 있다. 3. 아파트 관리비만 신경 쓰지 마라. 자기 관리비도 신경을 써라. 4. 조건 아니건 지난 날은 무효다. 무효표에 집착하지 말라. 5.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라. 6.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다. 7. 마음에 안 들어도 웃으며 받아들여라. 이 세상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8. 자식에게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하지 말라. 아무리 효자도 간섭하면 싫어한다. 9. 젊은이들과 어울려라. 젊은 기분이 유입되면 활력이 생겨난다. 10. 한 번 한 소리는 두 번 이상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따돌림을 받는다. 11. 모여서 남을 헐뜯지 말라. 나이 값사는 어른만이 존경을 받는다. 12. 지혜 있게 처신하라. 섣불리 행동하면 노망으로 오해받는다. 13. 성질은 느긋하게 가져라. 조급한 사람이 언제나 먼저 간다. 14. 매일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사람이 피하지 않는다. 15. 술 담배를 끊어라. 내 나라 내가 지키듯 내 생명 내가 지킨다. 16. 좋은 책을 읽고 또 읽어라. 마음이 풍요해지고 무엇보다 치매가 예방된다. 17. 대우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18. 먼저 모범을 보여라. 젊은이들이 본을 받는다. 19. 경로석에 앉지 마라. 서서 움직이면 그곳이 헬스클럽이다. 20. 주는데 인색하지 말라. 괴로워주면 말로 돌아온다. 21. 하루에 10분씩 웃어라. 수명이 연장되고 인자한 어른으로 기억된다. 22. 걱정은 단명의 주범이다.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만 걱정하라. 23. 남의 잘못을 보며 괴로워하지 말라. 사람만을 보며 기뻐하라. 24. 급할 때만 부처님, 하나님, 조상님 하지 말라. 미리부터 그분들과 교류하라. 25.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 이왕이면 다웅치 마라고 밝은 눈으로 바라보라. 26. 누가 욕한다고 속상해하지 말라. 죽은 사람은 욕먹지 않는다. 27. 고마웠던 기억만을 간직하라. 괴로웠던 기억은 깨끗이 지워버려라. 28.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라. 잠 속에서 축복이 열매를 맺는다. 29.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라. 바보와 어울리면 어느새 바보가 된다. 30. 그날에 있었던 좋은 일만 기록하라. 그것이 행복 노트다. 31. 작은 것도 크게 기뻐하라. 기쁠 일이 늘어난다. 32. 유서를 작성하고 다녀라. 그것은 자신의 고백서여. 삶의 계산서다. 33.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 집착을 버려라. 34. setup